여러분 이 방송을 제가 지금 2시간째 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이 참 많이 체력관리를 좀 잘하지만 체력이 엄청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야바이 옛날에 장특하면 야바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야바이 전성시대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기꾼 전성시대고 도둑놈들 전성시대인 거죠. 식자청들이 여러분들 이 진실과 사실을 전하는 데 인색하기 때문에 민초들이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고 남긴 소위 제안 분노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다 선거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서울의 49개 선거구의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어제 방송 나간 거죠. 이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여러분들 그래프 입니다. 이런 걸 보고 저는 그들이 무슨 수를 쓰든지 마음먹고 250석까지 가질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누구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부정선거 해가지고 이기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80여 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위조 투표지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만 찍도록 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번 선거를 상당히 정상화시킬 수 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준님께서 이번에 4월 10일 총선 이 잘못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금 이대로 흘러가게 되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 10일 총선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여러분들 관철되지 않으면 그냥 99.99%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조작 방법은 사전투표일 뻥튀기를 통해서 유령 사전투표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더블당 후보하게 쑤셔 넣는 방법이 될 것이고 조작의 강도와 세기는 10월 11일 역대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였던 강서구청장 보궐성보다 훨씬 더 심하게 조작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도 혁명은 사전투표장에서 무혈혁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전투표가 끝나고 사전투표일험 4박 5일 사이에 본격적으로 위조투표지가 투입될 것이고 모든 사전투표일험들 선거사기는 사전투표가 실시되기 이제 한 한 달 전 정도에 선거인 수가 확정되게 되면 그때 이미 선거구마다 조작값을 얼마나 입력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얼마를 만들어낼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한 달 전에 이미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초조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필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심상정 전 정의당 당대표의 여름 정언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2020년도 4.15 총선 이전 몇 개월 몇 달 전에 유시민 작가가 내를 방문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는 지역구의 최소 160석에 180석을 예상 하고 있다. 그게 여러분 왜 가능하냐. 조작값 이근영이 이야기하는 전민주연구원 부원장이고 전략기획위원장이었던 이근영이라는 보정값 조작값 보정값이 모든 선거결과를 다 결정하기 때문에 선거인수와 확정이 되면 보정값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데 이번에는 바로 사전투표일 조작 사전투표일 뻥튀기를 몇 프로 할 것인데에 따라서 선거결과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방문하는 지역마다 지지자들의 성원에 취해서 아무래도 승리할 거란 착각하는 것 아닐까 우려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용지 개인 도장 사용은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는데 그것도 주장하지 못하십니까? 이러다 부산엑스포 꽃나지 않을까요? 그때 가서는 땅을 쳐도 소용없고 대역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길 수 있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똑똑함이라는 것이 지혜하고는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력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잘 못 볼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관찰자가 훨씬 더 명확하게 사건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앞에 대책은 없습니다. 어? 부산엑스포 우리가 될 줄 알았는데 어? 10월 11일 강서구총장 보궐선 우리가 될 줄 알았는데 어? 4월 10일 총선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국가기관이 개인의 분석과 대비책만도 못한 처참한 현실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나라가 절단나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인지 17명이나 찬성합니다. 좀 기다려 봅시다. 세상에 믿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유튜브 방송 다 믿으면 안 돼요. 우파인적 내부 총질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 개인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 말씀처럼 사람을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잘 못 보면 사기꾼에 쏟아 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시간이 다 가는데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4월 10일 끝나고 나면 대통령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거고 한동훈 씨는 그냥 그야말로 쓰레기통이 들어가는 겁니다. 홍준표 씨 이야기한 것처럼 4.15 총선 전에 황교안 씨 한참 여러분들 주가 날릴 때 그냥 그냥 선거 못 이기면 다 당대표고 뭐고 다 끝난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내 알바 아니요. 나라가 절단나는데 그게 뭔 소용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라가 절단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슴이 안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이 터지라 이야기하더라도 소기의 경일기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나라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소기의 경일기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이겠다. 이러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저는 요즘 사기치는 선거관리위원회 보다도 알고도 조사 안 하고 그냥 뭉개버리는 놈들이 더 나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도 범죄자고 선거 부정을 인지하는 상태에서도 이런 덮는 자도 다 범죄자인 거죠. 선거관리위원은 이미 완벽히 장악된 상태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입니다. 순진하고 어리숙하면 당합니다. 끝났습니다. 접수 완료 장기로 말하자면 활용 정점만 남았습니다. 총선이 활용 정점입니다. 국힘 대표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목숨 걸고 막는데 무슨 수로 해결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네요.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0일까지 그래도 기대를 걸지 않고 제가 방송을 하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는 것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무자비한 여러분들은 뭐죠?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피스위님이 대통령은 도대체 무하는 분이신가요? 일이 바빴어? 회의 좀 하고? 해외 출장 다니고? 폼도 좀 잡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 대통령이 되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계속 방송하며 통계를 보여주고 증거를 대고 피를 토하듯이 외쳐도 보고도 듣고도 모를 수 있습니까? 무능력하고 이렇게 보여줘도 사리를 분별 못하는 눈뜬 장님 같습니까? 아니면 알고 있다면 직무유계에다 결단력 없고 정말 비겁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종북과 중국 사대주의자들이 잡고 나락에 떨어지고 본인은 무능력하게 국정 아무것도 못하다 결국 탄핵당하고 감방 갈 수 있습니다. 지난 선거 이후 계속 가짜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탄핵 안 당해도 뭔가 꽃두를 잡혀서 법원 불려다니건 하겠습니다. 안타깝고 또 환심하여 분노가입니다. 정권을 받았을 때 기회가 될 때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전 국민의 지지를 받을 큰 기회를 어떻게 뭉갤 수 있습니까? 선거운동도 참여할 필요도 없고 정말 선거 백날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라나 대통령 개인이나 어떤 꼴 되는지 정말 결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도움이 있다면 야당끼리 분류를 해서 그동안 조작을 같이 누리던 내부 고발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치인들 한심합니다. 현재 여당 사람들 국민이 표를 주도 그 표를 지킬 마음 하나도 없으면서 편하게 표를 구걸한 쓰레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틀린 말 있습니까? 여러분 틀린 말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절규하는 한 분이 장문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 말에 틀린 게 있으니까 난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먼저 선거를 때리 뭡니까? 부산에 18개 선거구에서 사전투표를 다 조작해서 선거결과를 만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다 덮고 내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나갈 수 있냐 이야기죠. 어떤 때는 생각하게 되면 야 이런 종자들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런 종자에 속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하는 겁니다. 이런 짓들 하는 겁니다. 뭔 이런 미친 나라가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야바위꾼인데 투표하면 결과가 제대로 나옵니까? 선거하면 뭐하냐고 결과가 200속으로 나와 있는데 국민이 아침부터 줄 서서 고생해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결과가 나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가 그때 가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능력 상황이 됩니까? 뭐 책임지겠습니까? 그냥 물러나면 그만인데 책임의사는 원래 없었고 그때 가서는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전부를 다 덮어 씌우는 겁니다. 똥바가지를. 제가 한동훈 씨가 하는 꼴을 보니까 만사에 질질 끌려다닐 것 같습니다.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서 부산 찍고 대전 찍고 충주 찍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돼서 딱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 되면 대패하겠죠. 더블당 사람들은 엄청 뭡니까? 기뻐할 겁니다. 저 친구 조기에 그냥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야 이 인간들아 너들이 죽을 것인데 왜 그냥 가만히 있노 이 바보더라 야 인간들아 이 바보 참치더라 이 여러분들 가재 개 붕어더라 너희들이 죽는다 죽어 이렇게 여러분들 투박한 사투리 썼네 역같은 나라야 조폭들의 나라야 무섭습니다. 공박사가 선거관리비원회는 범죄집단이라 방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관리비원회 입도 떼지 않는 것을 보면 범죄집단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유력한 증거물입니다. 선거관리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직접 찍어야 됩니다. 조작의 일상이 된 나라 선거조작 여론조작 통계조작 언론조작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정치들은 자신과 끼리끼리 이익을 위해 정치 신념을 초계같이 버리고 평범한 사람도 선거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높은 자리에 있는 양반들은 모른 척 눈 감고 엉뚱한 소리만 일삼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복의식은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의 직업률이란 거의 바닥 같습니다. 엊그제 이런 도망판사 여러분들 이재명 선거법 위반 관련되어서 그냥 내 편기치고 이런 도망가는 판사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여론입니다. C님입니다. 카스키님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동일한 모집단으로부터 각각 30%씩 A추출군 사전투표그룹과 B추출군 당일투표그룹을 축출할 경우에 동일한 비율로 민주후보와 국힘후보의 비율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후보별로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즉 A추출결과 값이 민주 45% 국힘 50%라면 B추출값 결과는 거의 유사한 비율로 민주 47% 국힘 48% 정도로 A사전투표그룹 축출값과 당일투표 축출값이 1에 3% 정도의 오차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입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대한민국 선거결과는 크나큰 오류를 보여줍니다. 사전투표그룹 A추출값이 민주 45% 국힘 50%인데 B추출값이 민주 55% 국힘 40% 값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일한 모집단에서 겨우 4일 정도의 기간을 두었을 뿐인데 250여 개 선거구에서 동일한 10% 정도의 차익값을 보이는 것은 허용한도 1에 3%를 넘는 오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전투표는 젊은 층이 많이 하니까 그렇지 할 수 있으나 젊은 층의 비율이 도시와 비도시 지역이 분명히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250여 개 지역이 동일한 오차가 생기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게 너무도 슬프게도 심각한 과정상 오류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이란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선거관리변에 주도해서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무서운 진실 앞에 우리는 분명히 3.15 부정선거에 대항한 4.19 정신으로 지금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집권 위정자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했지만 현재 선관위 지도 선거 범죄의 실상이 어떤지를 여러분들 잘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